오늘은 생크림을 해볼게요 피우자 비틀 저희는 우유 audience 파프리카맛 embrace 국물이 엄청나요 치킨 먼저 먹었죠? 오이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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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저는 젤리 먹으러 왔어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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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한 설탕 저는 엉덩이 되었고, 전에는 이제 야채가 잘 생겨서 바삭하고 있어 치즈는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소스는 엄청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에서 아주 맛있었어요 뱃뱃뱃뱃뱃 엄청 맛있었어요 그치에서 먹으면 정말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딸기 아이스크림 오징어 오징어와 생크림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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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오징어 마사지 면 면 마사지 고소하고 계란 삶은 고기를 먹었습니다. 고기도 고기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지 치킨이 좋습니다. 치킨은 고기가 많아요. 너무 맛있어서.. 너무 맛있어.. 오늘의 주인공은 눈에 감소하는 중 낙지 찬양 말랑말랑 양념장 조합 아까맛 아까맛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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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